예 bara, 스턴! 다시 한번 스턴!! 우와, 죄송해요!! 아, 쟤가 시켰어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이C 하나하네이, 하나하네에에에에에에 헤헤h 피해버리기이 이야아아아아악 죽어요!! 안되겠다 와아아아! 핀따! 이 근처, 이 근처, 앞에 앞에 따라와! 어, 앞에 있는데? 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마시발라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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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리라딘!! 그렇지! 으아아아! 자꾸만 한 테 지랄이야, 이 씨발니까! 저거, 씨르타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오이, 치로, 치로, 치로! 리라디! 자 이제 또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걱정 마!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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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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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키원 바퀴벌레다 아잇 잘못 말했다 역계원 바퀴벌레 제끼들 왔다 왔다! 아 또 나야! 하아! 자꾸 나한테 온다! 아니네? 초장! 빠바리기! 스톱! 초장! 대가리! 씨X야! 죄송합니다! 안 돼! 킬! 어 다행이야 오 뭐, 뭐 선언해, 뭐 선언다 우와 미사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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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어어어어 디더밍! 으어어어어어어 plet epidemi 헉나 몰래 갔어 갔어 갔어. 어떡해? 내 아주 그렇지 탐창 부족해 아니야 탐창 부족해 salot 뭐가 아니야야 와 온다x4 나데스 일루와 레벨2 쫄압스 온다 온다 앞에 온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데미지 박히는거 봐 좋아좋아 좋아좋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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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위하이 저 압도 attachments 걸어앋 조작! 간다아! 스톰아아아악! 어 완벽해! 어 아줌마 죽는다 이거! 난 피해버리기 어 으아! 멘드게 스스에요! 오케이 돈다이 돈다이 말랩수가 죽었어? 어쩌니 쳐 나대더니 꺼졌다? 어? 잠깐만 쁘리 스눌 카메킥 피하기! 핫 핫 핫! 핫! 으어! 으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메딧 뭐하냐아! 힐어야지! 아 진짜아 메딧시키 뭐하냐? 지, 진정으로 힐어야지! 우아 끄지마는거봐! 이 두 명 남았어 와 쓱 이제 끄집어 온다 끄집어 온다 와우 아니야 말레 메딕은 뭔가 다르다고 가까이서 초 근접해서 안 돼 와 다행이다 벽 있어갖구 야 피 얼마 안 남았어 얘들이 총알이 없어 얘들 총알이 눈꼽 가는거 봐 눈꼽 그렇지 이것도 어디야 조심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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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잘 만들었어 이거 솔직히 킬링플로우 좀비전이 정말 잘 만들었어 원래 좀비왕 나오고 아 뭐야 보스 나오고 이 페이지가 없어 페이지 패턴이 없었어 그냥 총 쏘고 숨고 총 쏘고 숨고 불고 있는데 훨씬 잘 만들었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보스전을 긴박하게 진짜 좀비 아닌데 아 그냥 말이 말이 컸는게 치렁째지 뭐 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일부러 중계를 하려고 총알이 없으니까 헉 씨발 없는줄 알고 가다가 힘내 힘내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잡을 수 있어 시간문제야 이거는 와씨 일부러 일부러 와 어느거 봐봐 저씨씨 놀아 저씨씨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 죽을뻔했다 진짜 와 저 미니곤 데미지 미쳐 와 끌고 왔어 오오 와아아아아아악 크로스라인 혼자 나왔다 미룡아 니가 해낼 수 있겠네 해 낼 수 있겠니 에이 아 할 수 있을거야 난 나를 믿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존나 쎄다 이거 우리 레벨이 좀 낮았어 우리 레벨이 좀 많이 낮았어 우리 레벨이 좀 많이 낮았어 에이씨 스완 레벨 2다 이거 적용되는거 보자 나갔는데 적용되겠지 처음에 스완 얘가 너무 많이 죽 빨리 죽었어 레벨 만렙자리가 이 맞다 우와아 이건 뭐야 장갑을 착용한 경우 음파공격 어쩌구 병가부기 이용식 갓는 자료상관곤 음크린 상태에 이동 페널티 없음 아 원래 쪼면은 이동 그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킬링플로어 2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저는 스읍 재밌게 했어요 킬링플로어 1보다 일단 파이어버그 선택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여러분들 파이어버그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 아 아 패치가 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스왓이나 일단은 이 파이어버그 외에 모든 어 병가가 괜찮다고 하네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야야야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한번씩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떠나있는 매순간 새로운 괴물들 태어나 당신의 친구들 먹어치울 생각입니다 친구없어 수고비 감사합니다